안녕하세요. 판례원국 5분정의의 판별TV의 반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판례원국 2사, 시공 2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모로는 2023-246-600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입주자 대피회의고, 피고는 시공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입주자 대피회의고, 피고는 시공회사고, A는 분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자가 있고, 실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인 시공회사가 따로 있죠. 원고는 구분소유자 일부로부터 하자 보수에 가려받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와 A에게 채권 양수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피회의는 아파트 하자 공사의 원고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유주는 각 구분소유자들, 즉 세대주 각각 건물의 아파트 각 세대의 주인들이 하자 보수 청구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조성할 때는 채권 양도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채권 양수를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와 A, 즉 시공회사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피고는 A가 분양회사가 시공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공회사는 분양회사를 상대로는 지금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므로 그 분양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즉 각 세대들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공회사가 분양자, 도급회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그렇다면 시공사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도 함께 행사할 수 없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건물법상 제9조 제1항에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제23항에서는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에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파산,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게 되고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잘 보시면 시공자의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하는데 이때 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회생, 파산, 파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지게 되고 또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시공회사가 분양자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책임만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 시공회사가 그러면 손해배상 후 소멸시효과가 완성됐다면 보충적으로 되는 거니까 나도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면 그러나 엄연히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 제1항의 담보 책임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분양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 완료되어 해서 시공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항에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하지만 별개 채무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별개의 채무로 따라서 고고에 대한 소멸시효과는 별개로 본다. 즉 보충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개 채무다. 그러므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안 됐으므로 배상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즉 시공회사와 분양회사는 각각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시공회사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자의 무자력의 경우에만 책임지고 또 분양회사의 채무 이행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줄어드는 이런 보충적인 부분을 일부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분양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됐다고 해서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법정 채무이고 결국 분양회사와 관련성은 있지만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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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